어느새 겨울이네. 난 겨울 제일 싫어하는데. 사람 귀를 팍 죽게 만든다니까.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방법이 있네. 동네 개보도 타는구나. 또 올 것 같다고 했는데. 브런치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. 아우 귀연하다. 나 또 왔다고. 왜 또 왔냐고 화를 해도 내든가. 손님 그거 버리고 가셔야 돼요. 내가 오늘 왜 왔냐면. 예고하러 왔어. 계속 올 거라고. 진짜 올 거야 진짜 계속 올 거야. 왜 계속 올 거냐고 안 물어봐 안 궁금해? 나 진짜 계속 올 건데. 장소라 씨도 만난 분이 왜 이러실까. 어? 어? 어?